네 오늘의 노랑이 궁금증 과연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일지 보시죠. 네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가 꼽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LG화학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노랑이분들이 궁금하다라고 투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베스트 트레이딩맨 1, 2부에서 LG화학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많이 언급드렸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 위주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2차전지 섹터가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가 굉장히 크게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배터리 3사의 실적과 향후 전망성은 굉장히 높은 상태죠. 그런데 오늘 유독, 어제 오늘 유독 LG화학의 분사 이슈로, 물적 분할 이슈로 이 부분이 굉장히 빠지는 부분들이 아쉬울 뿐입니다. 그리고 22일부터 있을, 22일 날 있을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테슬라는 과연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뉴스로 유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테슬라에서는 이런 배터리를 개발했더라. 원통형의 모습으로 나올 거다라.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배터리 제작사의 시총 상위 5개 종목, 점유율 상위 5개 종목의 시총을 합산해 보면 2천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2천억 달러인데 그중에서 LG화학이 현재 수주 잔고가 150조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LG화학 기존 주주들은 굉장히 속이 타는 부분들은 있지만 앞으로 배터리 시장은 전망이 굉장히 밝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틀 동안 조금 고생이 되고 단기적으로 물려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2조 달러 이상의 시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 시장, 배터리 3사 기업들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밝다.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IPO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냐 그런 속타는 마음들도 있지만 앞으로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까지 우리나라의 기술력 정말로 뛰어나기 때문에 중국의 BYD나 그런 부분들 뛰어넘을 수 있다. CATL 뛰어넘을 수 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은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유럽에 직접 공장을 짓고 폴란드에 공장을 짓기도 하고 그곳에서 직접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에게 납품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까지 본다면 LG화학이 지금 화학 분야에 있어서 저평가를 받고 있고 주가가 희석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LG화학의 기존 기업 입장에서는 배터리 부분들을 이슈화 시켜서 더욱더 고성장시키고 싶은 마음들이 이 부분에 반영돼 있다. 그런데 기존 주주들의 입장이 너무 안타깝게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배터리 3사의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힘내서 수익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삼성, SDI 모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전망이 좋은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다면 걱정 마시고 전망적으로 길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